안녕하세요 옥자네 집입니다 지금 3일 동안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전거 매장은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면 조용합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1층에는 거의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자전거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는 저희가 3층 창고에 모아두었던 아주 귀하고 귀한 중고 자전거들을 가지고 다 내려왔습니다 1층에 가지고 내려온 이유는 매장 밖에다가 중고 자전거들을 쫙 전시를 해서 중고 자전거를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 딱 눈에, 한눈에 이건 얼마짜리, 이건 무슨 자전거 이거는 어떤 스펙, 어떤 사이즈, 어떤 몇 년씩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편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세팅을 해둘 겁니다 그래서 새 자전거를 구매하시는 분들 외에도 중고 자전거들을 관심이 있어서 찾으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창고를 또 대방출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자전거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30대 정도는 될 것 같아요 30대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정말 가성비 좋은 것들은 아주 빨리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티저 영상이고 내일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